안녕하세요! 이 색은 매우 마음에 들어요 지금 herramient은 이 색이 강한 제품이에요 또 다른 색이 작아있는 제품이에요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여러 제품을 입고 있어요 제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삭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음 조금만 더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날은 매운 고추냉이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지만 그거는 매운 고추냉이가 아주 맛있었어요 다음날은 먹고싶다 지구소스를 뺏어 먹어요 이제는 맛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너무 맛있고 밥은 먹으면 좋겠다고 해요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